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네 그 SK텔레콤의 김태형 대리입니다.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? 아니요. 네? 안되는데요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 내일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어디 급히 가봐야 돼서 개인일 전문에 저는 휴가거든요. 아 그러면 다른 분한테 좀 맡겨주시고 오면 되잖아요. 아니 저 내일 사퇴해요. 마지막 고객님까지만 연락을 드리고